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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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저 해외가요 일본갑니다 어렵네 알았어요 저 해외가요 인사좀 해주세요 포춘쿠키 갔다올게 아 포춘쿠키요? 포콘 맞죠? 그쵸 내려놨습니다 아니 갈게요 포춘 뭐야 내꺼 어딨어 어 내꺼 어딨어 아 그래?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야 일이 얼마만인지 도쿄에서 만나요 공항에 도착을 이제 랜딩을 했구요 이야 이거 해야될게 너무 많네 이야 진짜 뭐지? 이게 얼마만이에요 공항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들어오는게 비즈니스 비자만 받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절차가 어렵긴 하네요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만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야 이야 드디어 공연을 또 하게 되네 자 연습실 왔구요 큐시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캬 아 이게 토요일 이게 일요일 이게 월요일 네 원 몰 찬스 어? 아 이 노래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구요 월식인가 이게? 와 이 노래가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오 온거 같은데? 오 야 금방 왔네? 어 금방이야 오 진짜 완전 금방 왔네? 아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아 연습실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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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야 연습실은 조명이 좋네 야 이야 오랜만이네 진짜 야 야 이게 얼마만이야 공연이라는 대기실이 이렇게 생긴거지? 야 아니 야 이거 오랜만이다 야 야 야 너 오랜만이다 야 너 뭐야 너 뭐야 야 야 이거 진짜 아 아 이거 진짜 수고하세요 시화세 됐어 아 아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낙하모토 낙하모토 아 엘프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부채 자 하나씩 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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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뭐야 너가 이렇게 놀러 개인 유튜브지? 어 좋아 야 진짜 이게 얼마 만입니까 여기 오는게 이 대기실에 왔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슈퍼주니어가 일본에 왔습니다 지금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 이제 밥을 먹고 곧 리허설을 이제 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리허설을 이제 갑니다 리허설을 갑니다 리허설을 갑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아 진짜 공연장에 들어갑니다 야 이게 2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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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에 어 보스 아 나 좋았어 아 야 뭐 야 니 그만 좀 찍어 아 유튜브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게 마이크라는 거야 히튜브 계정 인여랑 주소 아는 분 저 좀 다시 가 리허설이 형 이제 일대는역에서 출연 예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이게 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 이렇게 넓게 화면 진짜 화면 왜 달라? 나는 왜 이렇게 좁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만질 줄 몰랐는데 형 알아요? 돌린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설정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일로와 아 나도 넓게 찍고 싶은데 그만 좀 찍어라 근데 이런 비하인드는 우리가 찍어놔야 돼 그래 갑니다 아 공연장입니다 야 이게 얼마만에 공연장이야 야 야 아니 이게 얼마만에 공연장이야 아 아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아 감독 감독부사 아 아 아 오프닝 영상 아 예뻐 스페셜 이벤트 도 봐봐 얘꺼 이렇게 넓어 응 나 아 아 아 아 어 그러네 어 어떻게 넓혀 모르겠다 아 야 어떻게 넓혀 나 야 안녕하세요 니코니코니 야 카메라 들이대면 말하는 스포인데 나는 네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뭐라고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지금 포즈하고 있는 거지? 우리 VCR 그냥 보여주시지? 본인 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알프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맛 괜찮아요 보이시죠? 아,素晴らしい 그리고 여기 옷이 있습니다 저희 의상들이 있고요 마이크들이 이렇게 있고요 마이크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4시 53분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기실 대기실 대기실이 있습니다 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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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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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놀이들 화이팅! 자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참 기다리는 시간은 이렇게 긴데 공연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는 참 너무 빠르네요. 시간이 아쉽습니다.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합니다. 다 도타기 제노 라이브 라이브를 라이브를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와... 이거는 여기다 보고 싶어요 사진을 보고 싶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허풋려리셨네 이 거... 너무... 너무...